이번에는 생방송 제주엔, 이번 주 제주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2주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래간만에 이분을 만나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박성우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원소정 기자께서 나오시면서 자리를 좀 굳히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원 기자가 워낙에 출중하고 출중하게 자라게 됐는데 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원 기자를 기다리셨을 우리 시청자님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요? 우리 박성우 기자님도 오늘 한번 산뜻해 보자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실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요. 이제 제주의 최대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기는 한 것인지 한동안 소식이 없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에 이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나뉘는 문제이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23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배정됐던 예산이 173억 원이었으니 한 60억 원가량이 늘어난 것이죠. 설계비 명목으로 올라간 금액이고요. 또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게 될 텐데 이 환경 영향평가의 용역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나 기본 계획 고시가 계속 지금 발표가 안 나고 있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예상대로라면 진작에 진행돼야 했을 제2공항의 마스터 플레인이라고 해야겠죠. 기본 계획 고시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아직도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업비 조정이나 또 항공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관련된 선행 절차들은 다 마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공항 건설이라는 게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결정을 미루는 건 정부인데 좀 M1, 도민 사회가 조금 시끌시끌하는 모양새거든요. 최근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제2공항 기본 계획을 조속히 결단하고 고시를 하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또 전달하기도 했고요. 이를 두고도 좀 뒷말이 무성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비롯해서 제2공항 찬성단체 같은 경우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에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일단 오영훈 지사는 기본 계획 고시를 촉구한 것이 제2공항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주도가 권한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은 했는데요. 이 제2공항 사업이 앞으로 갈 길이 워낙에 멀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쌓여온 서사도 상당한 만큼 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진안한 서사도 있었고 그 안에 도민 사이에 갈등도 있었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면서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좀 잘 유의 있게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조금은 흥미로운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먼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리는 공상과학 만화 그리기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현실화가 되나요? 네, 이 해저의 터널을 뚫어서 이제는 제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놓는 상상 누구나 자유롭게 해왔을 텐데 이 문제를 상상 차원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직접 다루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 도의원들이 제주, 서울 간 철도망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사실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의 문제는 그동안 제주에서 다뤄오지는 않았었고요. 주로 호남권에서 다뤄지던 주제였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게 되면 아무래도 호남권을 경유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기대를 했었던 것인데 이게 제주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선이나 총선 이런 대규모 정치 이벤트가 진행이 될 때는 해저 터널 이슈가 반강제 해적으로 소환이 돼 왔어요. 그런데 제주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이 사안을 다룬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문제는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의 찬반 갈등도 좀 명확하게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실 그렇죠. 일단 찬성 측 의견부터 보자면 우선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지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간 제주에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는데요. 당장에 해저 터널이 연결이 되면 물류 조건이 훨씬 수월해질 테고요. 특히 태풍이나 폭설과 같이 악천으로 항공기가 뜨지 못하면 좀 고립되기 일수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단번에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장점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 역으로 보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불릴만한 사안인데요. 당장의 이 섬이라는 특수성을 잃은 제주가 과연 매력을 유지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이미 사실 제주의 제1산업이라고까지 이제는 칭해지는 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흔히 제주 여행을 오면 2박 3일에서 길게는 4박 5일까지 머물다 가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제2공항이 지금 추진 중인데 갑자기 해저터널? 좀 뜬금없는 소리 아니야? 이런 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항공 이용자의 70% 가까이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2공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특히 해저터널 사업비가 16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가까이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2공항 사업비의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넘는 해저터널 공사가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라는 문제에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뤄진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다음번 지방선거나 대선과 같은 일정이 생기면 다시금 불을 지피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워낙 큰 프로젝트라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 좀 들어볼까요? 다음 소식은 서귀포시 예래동에 사실상 흉물로 방치돼 있었던 곳이기는 하죠.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9년 만에 재시동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한데요. 기존의 사업은 유원지를 짓겠다는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전환되는 것은 이곳의 도시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리가 JDC로 불리는 기관에서 1호 프로젝트로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완전히 무산됐죠. 그동안 방치됐던 건물을 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미 부재 안에 도로나 가로등이나 전신주나 이런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허물지도 못하고 또 유지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던 부지였는데 여기에 도시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현재 지금 토지 분쟁 문제도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리 사전에 이곳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정률이 65% 정도에서 중단됐었던 건물들 100여 동 가까이가 되는데 이 건물들도 활용 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주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넓히겠다고 하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흉물스럽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좀 걱정이 많았을 텐데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멋지게 대변신에 성공을 해서 지역에도 제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